자, 이제 픽플리 선수와 강재준 선수가 준비 중입니다. 1승씩을 김환 선수에게 따는 두 선수의 대결인데 과연 이 경기는 어떤 경기가 나올지 경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. 짧고 굵은 순간에 힘을 써가지고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딱 초반에 잡아서 못 움직이기만 하면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쭉 당겨라. 제준이 형이랑 실제로 잡아보니까 되게 말랑했어요. 파이팅! 자, 픽플리와 강재준의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. 강하게 붙어요. 오, 지금 밀리지 않습니다. 펄을 세우면서 마지막까지. 오, 지금 밀리지 않습니다. 펄을 세우면서 마지막까지. 오, 지금 밀리지 않습니다. 펄을 세우면서 마지막까지. 청삭박, 픽플리 승리입니다. 픽플리 선수가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 강재준 선수의 그 강점이 오른쪽 돌리기인데 김환 선수는 돌아갔어요. 근데 픽플리 선수는 피지컬이 있고 힘이 있다 보니까 그걸 돌아가지 않네요. 결국 이렇게 한 1라운드. 픽플리 선수가 승리를 따냅니다. 잠깐 타임해도 돼요? 결국 이렇게 한 1라운드. 맞았어? 왠지 string에 미끄러울 것이다. 이제 여기 좀 붓게 하죠. 저 여기 있어? 도 spike! 나 여기 좀 붓게 하죠. 여기로 가. 나 여기 좀 붓게 하죠. 나를 지금 붓게 하죠? 나를 지금 부러워. 부터. 제idon이 부러워? 저 지금이 부러워? 넘어질 때. 저 지금 넘어질 때. 오, 지금 밀리지 않습니다. 펄을 세우면서. 자! 자! 한 번만 더 맞을 때. 낭심보호대 하나 제가 봤을 때 있어야 돼요. 이거 씨름하다가 시가 말려있어요. 하하하하하하! 자, 이제 두 선수의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. 회복이 다 돼가지고 감각이 다 돌아왔어요. 지금 최고의 컨디션? 제가 제 모든 걸 한번 불살라보겠습니다. 2라운드 시작합니다. 초반부터 역시를 당기고 있고 그대로 밀어버립니다. 2라운드 시작합니다. 초반부터 역시를 당기고 있고 그대로 밀어버립니다. 그대로 밀어버립니다. 밀어버립니다. 힘 좋다. 완전히 뻗어있는 강재현 선수인데 민영 스포츠께서는 이 킥블리 선수 규량 어떻게 보셨나요? 강재현 선수가 힘으로 밀렸으면 돌았을 텐데 스텝으로 따라 들어오니까 오른쪽으로 밀어오는 기술을 못 방황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